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일요일 날입니다 오늘도 달맞이 공원에 안가고 한강변에 와서 이렇게 라이브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날은 운동을 안하니까 유튜브 유영선씨와 유튜브 유기환 합동방송으로 합니다 오늘은 그런 공강다에 써있는 24년 2월호에 써있는 글을 두 편을 각각 한 사람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의리인께 건강에 막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을 1년 구독료는 4만원입니다 한 달에 담배 한갑 커피 한잔 까빡이 안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책을 사서 책을 읽으시면 건강에 막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많은 건강에 도움을 줘 지금 89세 유튜브 하는 이기환입니다만 건강한 몸으로 매일 달맞이 공원 300개단 올라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또 쉬는 날은 한강변에 와서 유영선 유튜브님과 같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읍니다 모두 우리 두 분은 두 사람은 매일같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박수 오늘은 제가 저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요 화가 한 분에 그립을 하고 보이시지 건강을 회복하고 최장염 또는 최장암으로부터 확실하게 건강을 되찾은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희망과 최장염에서 최장암으로 발전했는데 김경열 화백의 소망은 김경열 화백 화실에 가서 그림 그리고 싶어 맨발 걷기도 하고 엮기도 듭니다 홍익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평생 그림만 그렸습니다 나무연작 그림으로 유명세도 얻었습니다 붓을 들어야만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화가 90% 그런데 지금은 화실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즐겨 그렸던 유화 대신 수채화를 그립니다 2022년 8월 최장암 수술을 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최장암 재발로 재발을 하셨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저는 이 제목만 읽고 이러한 최장암을 완전히 극복하신 사례인 줄 알았는데 현재 투병 중에 열심히 이겨내고 계시는 사연을 적었군요 벌써 1년째입니다 암세포는 보이지 않지만 항암 치료는 계속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암세포가 이제 안 보일 정도로 소멸이 됐네요 줄어들었는데 안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계속 한다? 네 그건 좀 이상하네요 벌써 1년째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곳이 달라졌습니다 화실에 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과정이 힘든 유화는 그리기 힘들어서 비교적 간편한 수채화를 그립니다 지금 단 하나 소망이 있다면 화실에 가서 유화를 그리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는 김경렬 68세 화백을 만나봤습니다 김경렬 68세 허미숙 기자의 기사입니다 제가 약간 추워서 외투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건강을 위해서 함께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보기는 그렇게 멋스럽지 않은 외투를 다시 걸쳐 입는 것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체온 조절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체온 조절 그렇죠? 대단히 중요하죠? 따뜻하게 해야지 계속 읽겠습니다 무을 따뜻하게 해야지 2021년 12월에 자전거 타고 전국을 다닐 때였습니다 3일 밤낮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과로했네 과로가 무섭습니다 과로 밤낮으로 달렸다고? 자전거 이렇게 무리를... 네... 그래서... 과하면 안됩니다 그게... 목적은 단 하나 전국 각지의 거수목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수목? 네... 큰 나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큰 나무를 본다 네... 나이가 많고 큰 나무들 60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전거 타고 전국... 이 분이 나무연작이라는... 그런 주제... 나무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려왔던 분이네요 나무 연작이니까 네... 그걸로 유명세를 탔으셨으니까 거수목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으로 스케치여행을 다녔습니다 화가로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무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서 있는 나무는 사람의 일생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사람의 생로병사와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죠 생로병사 사계절 네 자전거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오래된 거수목을 찾아다녔던 이유입니다 거수목 지도를 만들어 가며 스케치여행을 다녔습니다 나무 그리는데 미쳐서 사신 분이네요 그렇게 살아온 지도 어느덧 30여 년 화가로서 독창적인 예술혼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적인 묘사부터 상징과 은유의 나무까지 수천 점의 나무 연작을 선보이며 불새출의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스승 박득순 화백은 나무에 미친 게 아니고 한때 배에 미쳐서 살았어요 흑산도 사나이라 황새를 잘 그리더라고요 또 새도 잘 그리는데 지금은 다들 잘 그리는데 새, 새 그리는 사람이 다 잘 그리시는데 그리고 이제 읽겠습니다 아침에 눈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림만 그려도 실증이 나지 않는 실증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경렬 화백에게 위기가 닥친 것은 2021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말이라 송년회가 잦았습니다 아 송년회 또 술을 먹었나보다 또 아 또 이런 양반들이 또 술 잘 드시는 분도 많아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창작이 있었지 창작의 스트레스를 종종 술로 풀만큼 술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로 플러스 술 술 플러스 과로 술 안 써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허리가 돌돌 말릴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허리가 허리도 못 펴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곧바로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야단 났네 야단 났어 일산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이유였습니다 빨리 입원을 하라고 했고 입원 후 알게 된 병명은 췌장염이었습니다 췌장염 췌장염 암까지는 안 갔었네요 췌장염은 참 힘들어요 췌장암이 아니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15일 동안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면서 이제 별일 없겠지 했습니다 별일 없겠지 이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지 네 그런데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기 체크해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김경렬 화백은 췌장염이 암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라면서 야단 났네 야단 났어 이기 내지 3기로 추정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3기? 말을 했습니다 췌장암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실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수술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번쩍 들었습니다 기억 들었겠지 김경렬 화백은 2022년 8월 복부를 20cm나 절개해서 장장 13시간 동안 췌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췌장머리를 잘라내고 시비지장도 잘라내고 담도도 잘라내면서 빈속이 웃을 일이야 66 나이에 닥친 그 고통은 말로 다 못합니다 몸을 터부로 자르듯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을 두둥강 낸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4개월에 걸쳐 항암치료까지 받으면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김경렬 화백은 2023년 1월 항암치료가 모두 끝났을 때 더 이상 암세포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단지 몇 개월 만에 뼈만 앙상하게나마 몰골은 참으로 심각하게 변해버린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에 또다시 재발 수술과 항암치료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추스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안간힘을 쓰던 때였습니다 2024년 4월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또다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쇠장 가운데 부분에 암세포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목과 배 부분에도 암세포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림프를 타고 전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몸 세 군데에 암세포가 퍼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더 암담했습니다 암세포가 여러 곳에 있어서 수술은 못 한다고 했습니다 항암치료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경렬 화백은 납득이 안 됐습니다 항암치료가 끝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암 그것도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힘든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또다시 암이라는 말에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또다시 항암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치료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김경렬 화백은 매주 목요일마다 항암주사를 맞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털이란 털은 다 빠지면서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림만 그렸던 생활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3개월마다 체크해서 암세포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3년 7월 검사에서는 3cm였던 암세포가 8mm로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2023년 11월 검사에서는 암세포가 현명으로 봐야 할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2024년 2월 검사에서는 더 이상 암세포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완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암세포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있을 수 있으니 암치료는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암세포는 하루에 5,000개씩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멸이 됩니다 줄어들기도 하고 네 김경열 화백은 매주 목요일마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기약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화실에 가기 위해 날마다 하는 것들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치료를 받은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암세포는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만 2024년 5월 현재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예 예 그러면서 달라진 점도 많습니다 머리털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머리털이 빠졌네 눈썹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속눈썹이 다 빠졌습니다 속눈썹까지 코털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한 점도 한둘이 아닙니다 속눈썹이 없으니 눈꼽이 끼고 눈이 가려워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없으니 콧물 가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얼마든지 견딜만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김경열 화백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치료를 하다 보니 몸에 힘이 없어서 화실조차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림을 그려도 실증이 나지 않던 그였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림만 그려도 질리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화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붓을 들고 살았던 생활이었는데 이제 힘에 붙여서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김경열 화백은 언젠가는 꼭 화실에 가서 수채화 대신에 유아를 그리는 희망으로 살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 날마다 먹거리도 가려 먹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알려주는 김경열 화백 표 항암 생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의 투병 생활 자체를 소개하는 기사네요 그런데 이분이 항암 치료로 말초신경이 손상돼서 손반이 저리고 걷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붓을 놓은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오래 그리지 못해도 날마다 붓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유아 대신에 수채화를 그리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유아는 과정이 복잡해서 힘이 붙입니다 그런데 유아는 중요한 것이 그 물감이 석유로 만든 석유화학 계열의 물감입니다 좋지 않네요 그래서 휘발유라든가 이런 심나 같은 이런 걸로 그 물감을 용해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아 화가로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나무를 그리면서 그것도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너무 과로했어요 너무 과로했어요 11일? 21가지? 21가지 채소, 과일 당근, 양배추, 양상추, 고구마, 사과 등등 무려 21가지를 먹습니다 대단하다 주소로 갈아서 먹는 것도 있고 샐레드로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는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네 참 이 집 사모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한 사람 식어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나쁘게 그러게만입니다 점심과 저녁은 잡곡밥을 먹습니다 두부, 김치, 된장찌개, 콩 등으로 식사를 합니다 붉은 고기,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밀가루는 일절 먹지 않습니다 둘째, 날마다 운동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합니다 헬스크럽에서 1시간 정도 권력 운동을 합니다 역기도 들면서 오후에는 집 근처에 있는 야산에 가서 1시간 30분 정도 맨발 걷기를 합니다 맨발 걷기가 나오네 맨발 걷기 1년쯤 됐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해가며 맨발 걷기를 하는 편입니다 김경열 화백은 맨발 걷기를 하면 땅의 음이온과 몸의 양이온이 만나 활성 산소를 없애고 피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먼저 실감한 것은 불면증이었습니다 아, 불면증이 없어졌다는 거죠 평생 수면 유도제를 먹고 살았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한 두 날 만에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수면이 중요하지요, 수면 추운 겨울, 눈밭에서도 맨발 걷기를 할 만큼 맨발 걷기 마니아가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만 추운 겨울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시간을 20분 내지 30분으로 짧게 합니다 아, 짧게 하네요 그렇게 해야죠 세 번째, 여전히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그릴 것을 중단하면 큰일 납니다 유튜브 유영선 씨 꼭 참고할 얘기야 아, 예 참고하세요 예 화가로서의 욕심이 종종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최고의 희열 또한 그림을 그리면서 맛볼 수 있는 감정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비록 화실에는 못 나가고 있지만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수채화를 그리면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분은 유아로서도 30년을 그리셨으니까 앞으로는 수채화로 그리면서 30년을 더 그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수채화의 세계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아침에 느닷없이 취장염에서 최장암 환자가 되면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품고 산다는 김경렬 화백 김경렬 화백은 언젠가 항암 치료가 끝나면 그때는 화실에 가서 열심히 유아를 그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수채화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희망으로 오늘 산다는 그의 바람이 화폭에서 꼭 실현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 기사가 제가 그림에 네 모두 다 끝났네요 끝나고 다시 노고 기립되니 끄고선 다시 합시다 그래요? 예 이렇게 aconteceu 네 여서 주의